예산 폭고를 저지른 겁니다. 국정 발목 잡기죠. 저도요. 저도요. 야당 예결이. 야당 예결이 단사도 해봤습니다. 좀 발언 좀 합시다. 발언 좀 합시다. 자, 조용히 하세요. 이성만 의원 혼자 회의합니까? 어떻게 우리 여당 의원 발언할 때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유, 참 정말. 좀 가만히 있어요. 좀 끼어들지 말고. 아, 정말. 자, 이성만 의원. 아, 정말. 정말.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반만하는 겁니까? 내가 이성만 의원 허락받고 발언해야 됩니까? 반만요.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우리 지역사람 상품권, 이게 정부 안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예결소위에서 7,050억 원을 살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했던 겁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경찰 장악 우려가 가장 큰 경찰국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합의라든지 협치라든지 또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정말 깡그리 무시된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강행된 그런 저는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더 떠받들어서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곳에만 골마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동료위원이 발언할 때는 일단 들어보세요.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어떻게 하실 줄 모르네요. 아유 정말 경찰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예산이냐 그분들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월급도 주지 말고 인식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몰창스럽게 한 그 예산을 덜어내버리는 거 저는 이런 야당 정말 감정에 섞인 저주 아닙니까? 이게 예산 갑질이지. 말 똑바로 하십시오. 아 참... 아니 혼자 얘기하십니까? 예산은 상대를 하고 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경찰국 예산 하나 떼면 나머지 모든 예산들이 다 상대를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의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과 반성은. 뭔 상의미를 거부해요. 거부한 거 있잖아. 그런 말씀 마십시오. 뭔 손에 하고 있어. 뭔 손에 하고 있어. 예? 뭔 손에 하고 있어. 나도 지금 만만했어. 그 마음별은 뭐 탐정하고 안 하고 합니까?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소개한 거는. 경찰국, 경찰국 예산 때문에 나머지 예산들은 까물이 무너지. 말이 됩니까? 이런 법은 없는데요. 예산의 예산의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용산에 용자만 들어가도 그 예산은 정부 사건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석인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보자 감수의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재살아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수정안은 본부 인건비 감액 규모를 1억 원으로 조정하고 지역사랑상포권 정액 규모를 5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또 시작합니다. 지원타 Bayern but plan합니다. 용산으로 고용 주ция 만들 Möglichkeit prote rank Hail 의사平 단든 선택을 사용합니다. gr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